오늘 알아볼 내용은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아이폰을 이용하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 위치를 자주 깜빡이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기계가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회사 내 사무실 내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다 라는 디테일한 정보는 얻기는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보통 잃어버리게 되면 주운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을 때 받아주면 찾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없죠. 있어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망증으로 깜빡하고 어디든지 몰랐을 때 그럴 때 본인 스마트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글 계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동기화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으로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구글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르고 설정 메뉴를 눌러서 이동합니다.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면 제일 상단에 사용자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연동돼서 동기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다시 구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구글 앱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다양한 메뉴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구글 계정을 선택합니다. 구글 계정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는 메뉴에서 휴대전화 찾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구글 계정이 동기화된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해당 항목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 휴대전화 벨소리하고 벨소리 울리는 거하고 그리고 위치 찾기 서비스를 클릭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벨소리 울리기는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했거나 무음으로 했어도 강제적으로 벨소리를 5분 동안 울려줍니다. 그리고 찾기 메뉴를 누르면 지도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이곳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스마트폰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메뉴를 보면 혹시라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나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 비번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지울 수 있으니까 정말 급할 때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동통신서나 아니면은 로그인 한 상태라면 로그아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덩그러니 지도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확인이 어렵죠? 이럴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스마트폰 아이콘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주소를 보여주는데 위치를 보여주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려면 마우스 휠을 이동해서 확대를 해보면 정확한 위치는 뭘로 들여서 대략적인 동 뭐 어디 동 뭐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동하다가 잊어버렸다 어디선가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 확인하시면 조금 더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위치적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다른 사람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 상대방의 구글 계정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뭐 상대방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진행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 모르게 개인 정보를 별도로 빼서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정말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는 법정 문제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애인 사이에서 만약에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미리 합의하에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나 상대방 핸드폰 위치 추적하는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